좋아 좋아 힘들어? 좀 쉬었다가? 좀 쉬었다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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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언덕들이잖아 선우야 다리 아프면 구름만 싫어 탈 수 있겠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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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 좋아 좋아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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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할 수 있다 내가 언덕이라서 그래 지금 워조어 어? 어? 오늘 일찍? 아니 여기 오르막 아니야 갈만 해 가 가 가 우와 좋아 집중력 집중력 도로 쪽으로만 가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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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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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